찰리의 그 Left & Right라는 곡을 제가 미쳐링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같이 하자고 해주셔서 평ten의 높은 나에게 많이 없지 잘afbring ol' 그라고 갖다 강말라 The pain You did things to me that I just can't forget Forget All the nights we were 탱고 탱고드 신선했어요 진짜 음악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고 있구나 멋있다 대단하다 부럽다 나 저렇게 되고 싶다 내가 누구를 하면 이걸 잘 살릴 수 있을까? 찰리랑 나랑 웃으면 잘 붙을까? 곡이 좋은 걸 떠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넵 탱고드 탱고드 맞아 탱고드 탱고 탱 탱고드 맞나요? 오케이 탱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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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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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좀 어쨌든 사람마다 목소리의 그 색깔의 한계가 있어요 찰리랑 노래를 불렀을 때 좀 위화감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냥 제 느낌도 넣으면서 그것도 저는 제 목소리를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적절히 섞어가면서 최대한 곡에 묻을 수 있도록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탱고드 빈 오케이 인 탱고드 빈 빈 탱고드 빈 탱고드 내가 찰리의 한 팬으로서 이런건 음악이 많이 즐겨들었고 많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고 그리고 랩트앤ł Light이라는 곡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저한테는 또 나름 귀에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내 매력을 좀 담아서 좋은 기회였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ever since the 하는 거 있어요 이거 있는데 ever since the day you went away 이런 부분이 있어요 첫 소절에 나와요 벌써 원투에 나오는데 이게 뭐 좀 더 통통시켜 하라고 I can feel over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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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곡이 진짜 좀 통통쳐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재미있어요 탱고 발음 진짜 많이 해먹고 약간 그런 귀여운 발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라즈리스 곡이 좀 탱탱볼 같아요 짠 아 이 사람 진짜 천재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좀 감명을 깊게 받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좀 이렇게 하게 되니까 신기하네요 그리고 내가 해도 되나? 신기한데 그래도 찰리가 그때 메시지로 너의 목소리는 정말 좋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번 해줘서 나의 목소리는 나의 목소리는 네 내가 영어가 안 되니까 또 찰리도 이제 한국어가 많이 안 되니까 서툴고 하니까 서로 번역기도 하면서 찰리도 한국어로 내가 영어 쓰려고 그래 그러면 대화하다가 틱톡 영상 찍는 것도 얘기 많이 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 이런 얘기도 하고 되게 재밌었어 또 곡도 튀거든요 되게 텅텅 튀고 되게 재밌고 되게 신나는 곡이고 차트곡 들으면 완전 굉장히 즐거워 차트 때 그냥 딱 어울리는 곡인 것 같아요 I can feel you see I can feel you over here Ever since the day you went away How much more do I gotta drink for the pain You're the things to me that I just can't forget All the natural world tangled up in your bed Oh no Oh no You're going round in circles Got you stuck up in my head Yeah 여러분들 저한테 또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녹음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찰리와 저의 케미 그리고 노래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작업을 많이 해보고 싶어요 저는 제가 음악을 할 수 있는 한 뭐 이런 모습들 다양한 모습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려고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번에 나오는 네데말트도 노래가 좋으니까 아마 자주 듣게 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때문이라고 얘기는 아니고요 곡 자체가 좋아요 찰리 너무 잘하고 아무튼 정말 좋은 마음으로 같이 한 곡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그래서 연기 영상 남는 루이 모션 여러분 이를